어? 메시지가 왔어요. 사랑하는 호연주. 새 노래 축하해. 아이고, 어머니. 사랑하는 호연주. 새 노래 축하해. 이 어려운 시간 속에서 또 새 노래가 나온다고 하니까 엄마 아빠는 참 기쁘다. 그래서 그런지 더 소중하고 감사한 것뿐인 것 같아. 부담 갖지 말고 그저 기쁘고 즐겁게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잘해주길 바란다. 보고 듣는 모든 분들께 흥겨움을 주는 노래가 될 거야. 그치? 씩씩하고 너답게 잘해. 화이팅. 화이팅. I love you. 좀 밝게 얘기하지. 자, 그리고 미국에서 방금 도착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우리 아버님께서 통지를 써주셨어요. 여기, 나 가구예요. TV로 볼게요. 아니, 진짜로 아빠가 써주셨어요. 아니, 우리 아빠라 진짜 저거 뭉그러져. 이거는 진짜. 아니, 우리 딸한테 하고 싶은 얘기를 아버님 진짜 손수 써주셔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착을 했거든요, 아버님이. 괜찮다고 했는데도 아버님이 꼭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싶다고 하셔서. 그간 몇 년간 지속된. 오빠 웃기게 웃어, 웃기게 읽어줘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꿋꿋하게 프로답게 오직 일에만 전념해왔던 나의 딸 현주야. 많이 힘들지. 최근 새로운 신곡이 나온다고 말을 전해 듣고 너무나도 반갑고 고맙고 또한 진심으로 축하한다. 그 음원을 통해서 노래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 이 어려운 시기 중에 잠시나마 희망과 힐링의 메시지가 주어지길 진심으로 바란다. 지금껏 그랬듯이 내 딸답게 꾸밈 없이 당당하게 이번 음악에 임하길 바랄게. 나의 딸 사랑해 그리고 파이팅 미국에서 아빠가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제시를 위해서 아버님께서 또 제작자한테 부탁을 하셨어요. 저희가 아버님께 얘기를 했어요. 제시한테 어떤 것들을 우리가 좀 선물하면 좋을까요, 아버님. 그런데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우리 딸이. 잡채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잡채를 너무 먹으면 좋겠다. 잡채를 스파게티처럼 먹어요. 식당만 가면 잡채 없어? 아버님이 너무 또 사랑이 가득한 거예요. 감동스러우면서 또 귀엽고 이게. 아버님이 너무 표현도 많이 하시고 해서 저희가. 아니, 그렇다고요. 아니, 아니, 아니. 아버님의 마음을 담아서 아버님. 아버님 방송 보고 계시죠? 아버님이 얘기했던 잡채를 저희가. 너무 감사드려요, 진짜. 아빠. 아빠. 아빠, 여기 보고 계시죠, 아버님? 아, 오케이. 자, 우리 아빠의 사랑. 뜨거워요, 보고 부러워. 아빠. 아빠의 마음이 따뜻해서. 맛있어, 맛있어. 진짜 맛있어. 아니, 엄마 거랑 맛이 좀 비슷해요. 아빠가 보고 계세요. 와, 여기 TMI 너무 마음에 든다. 여기 되게 감동적인 포그램이다. 언니를 위해서. 미쥬. 미쥬. 잡채먹다, 미쥬. 미쥬는 지금 울어서 입맛이 없나 봐. 그리고 제가 또 미쥬가 너무 잘 돼서 너무 행복해요, 저는. 언니들한테 배운 거야. 진짜 미쥬는 최고야. 둘이 너무 각별해 보여. 그러니까, 이게 진심이 느껴지고. 우리가 아버님 편지도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가 제시가 잡채도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잡채 맛있게 드셨어요? 그러면 이제 아빠가 보내주실 겁니다. 그래. 됐어. 아빠한테. 싫어. 안 해. 나 이런 거 안 해요. 나 안 해. 그리고 왜 그래요. 자, 씨. 근데 아버님이 이 영상은 진짜 소중히 100번 볼 거야, 아마. 이런 걸 잘 못 해요. 근데 아빠. 고맙다고라도. 오케이. 음악 틀지 마요. 오케이. Dad. 아빠. I love you. Thank you for the 잡채. 잡채. I love you. 너무 귀여워. 못 해. 나 이런 거 못 해. 나 진짜 눈바닥 흘리는 거 보고 싶어요? 눈바닥 흘리는 거. 눈바닥 흘리는 거. 아니, 아빠가 충분히 내가 볼 때는 느꼈을 것 같아. 충분히. 그리고 나 집에 가서 또 아빠한테 연상 두고 할 거야? 아빠 사랑한다고 마시니. 사랑하는 아빠. 아니, 아까 사진 봤는데도 아빠가 너무 멋있어. 아니, 정말 멋있어. 제가 이번에 근데 처음으로 미국을 갔어요. 근데 아빠, 엄마가요. 진짜 저 양념도 안 치고요. TV에서 저 영상만 24시간 봐요. 그래요? 우린 딸바보랑 우린 딸밖에 모른다고. 아이고. 아, 이 턱을 줬네. 아, 이 턱을 줬네. 아, 이 턱을 줬네. 2017년 전부터 2회 안전거리면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